안녕하세요. 이지우TV입니다. 오늘은 이 바운치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운치맵은 이 바운치맵은 이 바운치맵입니다. 이 바운치맵은 이 바운치맵입니다. 이 바운치맵은 이 바운치맵입니다. 이 바운치맵은 이 바운치맵입니다. 어? 이건네? 무빙? 여긴 지옥이야 불... 오케이, 틀어버리고 그런데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? 나 죽여 나 죽여 그냥 사람이 죽이라잖아 죽여 오케이 죽이면 오히려 좋지 피해 이스탕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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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으 으 으 사장치기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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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